시공간부지장관이라는 책을 이미 카페에 계속 올려주고 있죠 이거 올리다 보니까 꽤 쓸만한 내용이 발견돼서 마침 또 엊그젠가 올려가지고 아 요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겠다 물론 이건 책에 이미 오래전에 출판했고 또 뭐 유튜브에 많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나 이제 초보지장관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잡히지 않은 분들에게는 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보려고 이렇게 PDF를 만들어 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글씨가 막 마구 갈겨 쓰기 때문에 잘 모를 저기 이해를 못할 줄 잘 안 보일 것 같아 가지고 아예 그냥 PDF 파일로 한글을 PDF 파일로 바꿔 가지고 그 좀 혼자 복습 나중에 복습하기 쉽게 그렇게 했어요 자 이 지노래지장관을 한번 분석을 해 봅시다 먼저 묘울에 갑이 이렇게 을로 바뀌었어요 그죠 지장관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격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시간과 공간의 순환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그럼 왜냐하면 이것 이 천관들은 시간이에요 시간보다 에너지다 열 개의 에너지가 다른 속성을 보이는데 그걸 다 합친 게 시간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에 방사되는 에너지의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결로 순환한다 그러면 그 순환하는 원리를 뭘로 표현하지 그게 바로 천관과 지지 지지로 표현한다 이거죠 그러면 입묘진에서는 어떤 하늘의 에너지들이 이렇게 숨어 있냐 그거를 표현한 것이 지장관이라는 거죠 격잡으려고 한 게 절대로 아니다 시간의 공간 속에 있는 시간 즉 이 공간 속에 있는 이 시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혹은 그 공간의 특징을 규정하는 시간이 무엇인가 이것이 결론적으로 지장관이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올해 결혼을 한다 그러면 결혼할 시간이 도리한 거예요 그 시간을 확인하려면 이 지장관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건데 가만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이 운을 본다는 게 생각으로 본다는 건 참 코미디야 격국으로 본다는 것도 코미디고 조금씩 조금씩 그걸 십신으로 분석한다는 것도 코미디고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다가 말게 돼요 아 시공간이 모든 것이구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시간이다 그리고 어디 지금 있는 곳에 공간이다 공간 특징이 규정한다 나머지 이런 것들이 십신이 이런 것들이 규정하는 게 결코 아니다 그래 따라서 묘월의 갑이 을로 바뀌어요 왜 을로 바뀌죠 갑이 여기 있었잖아요 사계도에서 지 땅 속에다가 수직 운동을 수직으로 올라오면 이게 을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것이 이 자오묘의 묘월에 이렇게 발생한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지장간에 여기는 뭐죠 유종 그럼 유는 정반대로 경이 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 이렇게 대칭 이걸 뭐라고 그런다 충이라고 그런다 하나는 갑은 위로 오리고 경은 아래로 내리고 또 을은 좌우로 펼치고 을은 신은 극도로 웅축하고 정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이것을 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유월에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묘월은 위로 올라가고 이런 그것의 분기점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분기점이다 그러니까 자묘우유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명리에서 자오축을 기준으로 생기와 살기 소위 말하는 목과 금이 생겨났다 사라졌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런 말이죠 그니까 묘월에 갑이 을로 바뀌고 땅을 돌고 올라온 을은 산과들의 우죽순처럼 엄청난 속도로 새싹을 펼친다 이렇게 을이 적극적으로 좌우 확산하도록 돕는 것은 개수의 발산 에너지 때문이다 이 사계도에서 사계도를 보면 을이 있고 개가 있고 뭐가 있죠 그죠 갑이 있구요 그러니까 여기 묘에서 갑이 을로 변하면 개수가 신나게 신나게 묘목의 성장을 촉진하는 거예요 그런 간지를 봄의 간지를 표현하면 개묘가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몸부림치는 내가 별명이 옛날에 소시적의 흑석동 몸부림이었는데 이제 하도 그냥 부잡한 거죠 몸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개묘 이것이 개수의 발산 에너지로 맘부름 생기에 이제 묘목에 생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공간으로 따지면 내부에서 외부로 튀어나가게 적극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이런 에너지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묘에서 갑이 을로 됐죠 그러면 이 을이 계속 여기까지 동일하게 이어져 있다는 뜻은 뭐예요 진올에 결론적으로 그 좌우로 펼쳐내는 에너지가 진올에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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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넘어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런 식으로 열심히 좌우로 펼치냐 가을에 많은 시종자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자연의 의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울로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있는 경금 중기에 있는 경금과 이렇게 을경 합해요 그죠 이때부터는 이제 달은 화기로 확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미올이 되면 그 을경합이 2차 이거는 1차고요 진사는 1차고 미올이 되면 이제 2차로 을경합을 해요 그걸 한번 봐봅시다 그러니까 미올에 가서 해며미 삼합을 완성한 을목이 신올에 경금하고 을경합이죠 이게 2차 을경합이에요 그런데 그 물상은 전혀 틀려요 진사는 새싹이 꽃으로 바뀌는 거고 미신은 부피를 다 확장한 열매가 명실상부 겉이 딱딱한 과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틀린 거죠 진올 여기에 진올 여기에 을이 존재하는 이유는 신올에 결과적으로 신올에 경과합하여 이 을을 이 을을 새로운 봄이 왔을 때 다시 생기 새싹으로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경합을 하는 것은 열매를 완성하다 이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뭐를 보존한다 바로 시종사 속에 생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용이 없어 봐 봄이 와도 새싹이 땅 위로 오를 리가 없죠 그죠 이게 을경합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물상으로 따지면 이 중요한 생기보호 생기보호 역할을 하는 이 을경합을 그냥 물상으로 물상으로 따지면 이 딱딱한 기계에서 을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거예요 이런 물형을 가진 것들은 모두 다 을경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떡방악관 가면 떡 가래떡 나오죠 그죠 가래떡 플라스틱 공장에 이 기계에서 길고 가늘한 물건이 쭉쭉 빠져나오잖아요 파이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파이프 이런 것도 다 물론 은행에서 이자 놀이하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을경합은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되는 거죠 뭔가 둘이 합쳐가지고 엄청난 그 기계의 큰 걸 가지고 뭔가를 뽑아내기 때문에 그랬죠 자 자 이제 지노래 지장간에 을계무가 있다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지노래 을계무가 있다는 의미는 진이라는 공간에서 을계무라는 시간이 진이라는 공간의 특징을 규정한다는 뜻이에요 진이 뭐 진이 뭐라고 지가 을계무를 가지고 있겠어요 보니까 을계무라는 시간들이 진오리라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더라 이거를 우리는 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니까 진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을계무라는 시간들이 진토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을계무가 문제죠 왜냐하면 하늘 천이니까 그렇죠 따지 당연히 천이 지를 지배하는 거죠 그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호를 규정하는 시간내 특징은 을계무구나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럼 을계무는 뭐다 성장 봄이니까 성장하잖아 봄 맞죠 그러니까 성장 에너지들이 가닥하구나 똥꼬발랄 하겠구나 을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그 과정에 개수와 무토가 활용하는 거나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진토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에너지가 옆에 있어요 예를 들어 요금이 있다 그럼 무슨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걸 한번 봐봅시다 자 이것도 여러번 예를 들었는데 봐봐요 진호리야 진호리는 뭐가 필요하다 수기가 필요하다 무조건 이것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수기가 먼저 왜냐면 성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기 병화로 쭉쭉쭉쭉쭉 그 울목들이 병화를 향해서 성장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진호리니까 수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필 수기도 없는데 요금이 딱 옆에 진호합을 해버리네 이걸 뭐 갑기합으로 공직이니 정관이니 뭐 이런식의 관인상생이니 다 금이 없다고 왜냐 연올의 시공간이 정유와 갑진으로 결정되어 있어 그러면 이 진토의 시공간을 먼저 보는데 여기는 수기가 필요해 근데 없어 거기다가 더더욱 진호합으로 진중올목이 성장 못하게 막아버려 이런건 꽝이라 이거에요 이런건 무슨 십신으로 안 된다고 이런건 십신으로 함을 분석해도 안 나온다고 답이 이게 성장 진호를 성장해야 되는데 싹둑싹둑 잘라버리고 수기도 없는데 무슨 성장을 하냐고 성장 못한다 이건 발전없다 발전없다 자연이치 그대로 라니깐요 그냥 발전이 없는 거야 삶에 거기다가 기토가 진호를 태어났어 이건 쫙쫙 펼쳐야 돼 누가 펼쳐야 돼 무토가 펼쳐야 돼 경쟁자가 경쟁자가 진호를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가야지 도망 도망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이 시절을 잃다 시절을 얻다 이런 개념이고 다시 가봅시다 자 이제는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이 을까지 있어요 여기 을이 여기 있었고 이렇게 올라가셨죠 자 이제 개수를 봅시다 개수 개수가 왜 진토 속에 중계에 있냐 이거지 그러면 이게 신자진 신 자 진 삼합운동을 하는구나 이런 지장간의 근원적인 위치도 삼합운동이 중심이구나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되고 자 그래서 보니깐 신종 임수가 이렇게 자수에서 신자진의 자수에서 임수에서 개수로 이게 뭐다 무한응축에서 빵 터짐 빵 터짐 빵 터짐으로 해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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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지인홀의 이 개수로 저장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임수는 어떻게 된다 묘지 양기는 묘지를 만나서 완전히 그 가치를 상실한다 그건 묘지라고 그런다 개수는 고지다 왜냐하면 할 일이 남았다 요거를 삼합 묘구로 책에 다 써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수가 신자진이라는 생명수가 신에서 통해 가지고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이제 점점 점점 그 에너지가 강해졌는데 문제는 생명수임에도 응축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강을 쭉 쭉 쭉 쭉 하다가 자수에 딱 이르면 뻥 터져서 폭발해서 상향을 해요 왜 그렇게 상향을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봄에 묘월에 을 새싹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생명수를 웅축 응축 하고 있는 생명수를 활용해서 결과적으로 묘월까지 지화시켜서 을에게 가장 좋은 상태로 을의 성장을 을의 성장을 촉진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신자진 삼합운동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것이 진종 개수가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작용이 없다면 그냥 임수가 임수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 진올에 무슨 재지로 여기 을목을 키우겠어요 을계무로 을목을 키울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개수가 병화로 바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점점점점 이 발산 에너지 작용을 촉진해서 위로 오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야만 이 수기를 위로 올르게 해야만 을의 성장을 우후죽순처럼 성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사월에 꽃을 피죠 자 이제 무토가 왜 여기 있는지 봅시다 진토가 진토 속 전기에 무토가 있는 이유를 살펴보자 인올 여기에 여기 무토 있죠 그죠 진올에도 또 무토가 있어요 그런데 둘은 전혀 달라요 속성 자체가 정말 다른 거예요 같은 무토라고 동일한 격이라고 이렇게 참 무의미한 짓이죠 그 무토는 결론적으로 지구 표면 이런 식으로 인식하면 돼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인에 있는 것 인사신에 즉 인사신에는 무조건 여기 인사신에 여기에는 무토가 있어요 무토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새로운 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가 통하는 무대와 같은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이 진술 충미에 있는 무기토는 무기토는 이것을 전환하거나 저장하거나 이런 작용을 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는 인사신에 있는 무토는 새로운 에너지가 에너지를 통하게 한다는 터전 이 진술 충미는 마감하거나 전환하거나 완전히 완전히 개념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또 봐볼게요 자 이제 이걸 봐보세요 인 사 신 해 요거는 여기 그죠 여기에는 무조건 무토밖에 없다 왜냐 새로운 양기 의 터전이다 양기 여기서 양기가 중요해요 양기 음기가 아니라 양기 양기는 기토가 될 수가 없다 무조건 무토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아하 인사신회에서는 뭔가 양기가 동하는구나 어떤 양기다 무토가 쏟아내는 이 양기다 뭐가 동하지 무토가 병화 갑을 내는데 병화 사화에서는 무토가 경금을 내놓네 신금에서는 어 임수를 내놓네 해수에서는 갑을 내놓네 그걸 누가 내놓는다 무토가 내놓는다 무토가 병과 갑을 내놓고 경과 병을 내놓고 임과 경을 내놓고 갑과 임을 내놓는다 그리고 기토가 있는 곳을 봐봅시다 이제 문제는 요 미월에 기토가 여기 있죠 또 여기에 죽토에 하나 있죠 이건 왜 그럴까요 이제 이것만 이해하면 쉬워지는 거죠 미월은 해묘미 삼합을 마감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기토가 무토로 이렇게 갑니다 다시 기토가 이렇게 무토로 가요 여기서 이제 옛날에 고대 영감들이 이해를 못했죠 왜 기토가 무토로 바뀔 수 있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새로운 양기기 때문에 기토가 올 수가 없다고 무조건 무토여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는 왜 저장하니까 저장 마감 전환 이런 것 때문에 기토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도 기토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해묘미어미로 가능하고 여기는 사유축으로 가능해요 맞죠 그런데 그것이 동하려면 생지로 동하려면 반드시 무토만이 가능하다 여기도 무토만이 가능하다 절대로 기토가 올 수가 없다 자 이것을 따라서 인사신에 있는 무토들은 양기가 동하게 안 터져 있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 쏟아낸다 쏟아낸다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토해낸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쏟아낸다는 개념은 이 신울에 여기 무토가 있잖아요 그죠 이 무토가 여기 기토가 있었고요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토가 쏟아낸 신중임수 장생 이게 어디서 왔냐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수령에너지가 응축에너지로 바뀌는 것에 불과한 거죠 또 을목은 새싹이었던 것이 열매로 바뀌고 그 결과적으로 신울에 이제 명실상부 시종자를 만들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경으로 바뀐 거고 정화가 임수로 바뀐 거예요 동일한 논리로 축토에서는 개수가 여기도 기토가 있었죠 이렇게 이렇게 무토로 가죠 그러면서 무토가 쏟아내 뭘 쏟아낸다 병화를 쏟아낸다 갑을 쏟아내는데 그럼 그게 어디서 왔지 축토 속에 있던 개수가 발산에너지가 발산에너지가 이노래가 아니라 드디어 분산에너지로 조금 생겼다 동했다 신금에 이제 뭐 딱 딱 했던 것이 풀어져 가지고 결론적으로 그것이 드디어 생명체 갑으로 물형을 바꿨다 물형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고로 이게 다른 것 같지만 신이나 갑이나 동일한 거예요 왜 동일하냐 신이 이렇게 갑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개가 병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기의 모양이 점점점점 바뀌어 가면서 수 목 화 금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다시 수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기토 여기 기토 이거는 이쪽으로 장세 여기 저기 인사신의 생지로 올라올 때는 무조건 기토로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양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기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리는 음질의 삼합운동 때문이다 여기 미토는 해미음이 삼합을 끝냈고 여기 축도는 사유축 삼합을 끝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죠 여기는 무조건 무토 여기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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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토 다 가능 그런데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여기 장생지에서는 무조건 무토가 될 수밖에 없구나 뭐 저기 진술축미에서는 무토도 가능하고 기토도 가능하구나 음질쪽은 기토고 양기쪽은 그러니까 수화는 무토고 목금은 기토고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정리한 걸 한번 읽어봅시다 전기의 무토와 기토가 달리 표기되는 이유는 사계의 삼합운동 사계의 삼합운동 결과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노술과 신자지는 에너지 자체에요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 자체 물질을 만들어주는 거고 해묘미와 사유축은 물질 자체의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기토로 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 무토는 인사신의 생지에서 그 앞다리에 저장했던 에너지를 쏟아낸다 그래서 전기 무토는 당연히 아까 설명한 것처럼 물질을 에너지를 저장 전환 그러니까 두 개의 여기와 전기의 무토는 분명하게 동일한 글자 무토일지라도 그 작용력은 전혀 다르다 이걸 기억하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진토에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을개가 무토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 가지고 사올의 무토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 다음에 사올의 무토가 생지니까 이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경금의 에너지를 쏟아내요 그러면 여기 진토하고 여기 무토하고 글자는 분명하게 동일하죠 그죠? 하지만 그 작용력은 전혀 틀리다 근데 왜 갑자기 경금과 병화를 쏟아내냐 이거는 사계절이 순환하면서 에너지 속성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을이 경으로 바뀌고 개가 병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십이온성으로 장생이라고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이것이 시공간 순환 원리구나 이걸 이제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요 시간이 왜 그럴까요? 지구가 계속 회전하니까 봄여름 걸걸 봄여름 걸걸 봄여름 걸걸 그렇죠? 자 진호를 통해서 진호를 통해서 진호를 통해서 이게 시간이 어떻게 순환하고 모기토의 작용은 무엇이며 이런 내용들을 설명했으니까 가만 가만히 그 이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만 생각할 때 예전에는 사종 무토가 뜨면 정관격 진종 무토가 뜯어도 정관격 인종 무토가 뜯어도 정관격 이게 과연 말이 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게일관인데 무토가 뜯으면 정관격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 무토가 뜯어도 뭐 진호를 무토가 뜯어도 사올에 무토가 뜯어도 다 정관격이라면 이게 뭐 이게 도대체 말이에요 막걸리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공간의 속성은 다 틀린데 어떻게 정관격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이 개수가 하는 일이 이 노래하는 것과 진호를 하는 것과 사올에 하는 게 틀린데 개수는 어디서 시절을 얻어요 묘진사잖아요 묘진사 동일하게 정관격이라도 이쪽에서 얻는 정관격의 무토는 의미가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 진사 올해는 을만 있으면 성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노래는 을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지장간 따져 가지고 무토가 다 떴다고 이게 다 멍땅 다 정관격이냐고 한번 꼼꼼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 해볼까요 이번